이제 이모탈에 이어서 이번에 게임 로딩창에 또 풀린 이미지가 있습니다 떡밥이 있는데 바로 이 커밍순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신맵인지 뒤에 있는 맵이 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나올 지역인 대폭포라는 지역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실루엣 검은색 실루엣이 제가 봤을 때는 보스인 것 같아요 그 코끼리형 보스 같은데 이 코끼리 보스 근데 어떤 분은 또 영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뭐 일반 몬스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이모탈처럼 좀 의견을 좀 모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신기 보스 같아 코끼리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 코끼리 보스 같아요 코끼리 나는 코끼리 보스 같았어 저게 청은관 뒷배경이라고요? 저게 청은관 뒷배경이라고요?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청은관 뒷배경이야? 청은관 뒷배경인가? 대폭폭 아니었어? 약간 마을에 있는 동상? 마을에 있는 동상일 수도 있다 뭐 mpc같은거? 폭포 쪽 뇌신같은 보스 같다 폭포 쪽 뇌신같은 강력한 보스 새로운 역물이 나올 때가 많이 지났다 그러면 새로운 역물일 수도 있는거네요 인모탈 설정 때문이거나 신규 몬스터 이상 신규 마무리 신규 마무리일 수도 있겠네 저 사진을 보고 맨 처음 떠올린 이미지는 아 그 카드 중에 비행 코끼리라는 애가 있는데 그것 좀 생겼다고요? 그러니까 뭔가 코끼리 같더라고요 인도신화에서 가네샤 가네샤가 가네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인도신화 중에 가네샤같은 코끼리같은게 있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설정으로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거든요 신규 완호일 수 있다 신규 완호? 근데 신규 완호라고 하기엔 좀 솔직히 기준이 좀 별로긴 한데 일단 혹시 진짜 몰라 신규 완호일 수도 있지 보스라기에는 벌써 공개할 기운이 아니라서 가능성이 낮다고요?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보스가 아니고 이제 뭐 역물이나 다른걸 수 있겠네요 스토리용 마무리일 수도 있다 스토리용 마무리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영기 막 그런건가? 아무튼 좀 비중이 많이 낮은 그런 마무리일 수도 있다는거네요 확실히 지금 보스가 나올거라고는 저도 예상은 못했는데 스톱 혹시 몰라 진짜 보스이지도 태산이님이 보스일거 같다 농림성의 거목신 다음 보스일거 같다 아 잠깐만 신규 보스 자연경 거목신 거목신 위치에 전집 보스 그게 스토리 보스라는건가? 신규 보스 이거 예잡아야 된거 아니에요? 그 전직해야되잖아 우리 자연경 우리 자연경 나온다 했잖아 자연경 전집 보스 아니야 이거? 코끼리신 이거 가네샤 신규 전집 보스인가보다 이거 아 고령이 있네 아 고령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고령은 근데 무한왕청 같은 느낌 아니에요? 고령이에요? 아 내가 보기엔 고령은 보스긴 보스인데 스토리형 보스가 아니지 않나? 고령은 어 고령은 좀 외전 느낌이에요 이모탈 전용 역머리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자연경 거목신 다음에 그 전집 보스일거 같은데 내 생각엔 2차 무궁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신규 무궁이 나오지 않을까요? 진짜 몰라 그 2차 무궁을 또 이제 태화하게 해줄지 코끼리가 만든 부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령인 저도 제가 알기로는 그 컨셉 자체가 기록 세우는 보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고령은 스토리형 보스는 아닐 것 같아 아 근데 외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앙고라 쪽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네 아 이게 좀 갈린다 이게 루시아님이나 열량초가님이나 다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온을 근데 아 근데 또 앙고라 쪽 스토리도 또 그러긴 해 시나리오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니까 아 근데 진짜 혹시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고령을 버려두고 신규 보스가 나올 수 있어 진짜 굳이 그러면 보스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? 아닌가? 이모탈은 페르시아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전투 코끼리도 유명하다고? 그러면 진짜 이모탈 전용 영물인가? 아 설마 강령 아니야? 강령 아닙니까 이거? 그 마귀 강령으로 나왔었잖아요 강령 코끼리로 주는 거 아니야? 설마? 마귀처럼 강령 주는 거 아니에요? 야 지금 강령으로 줄 수도 있겠다 이 보스가 아니라 좀 새롭게 다가가야겠어 확실히 보스가 내가 보스가 좀 좀 애매한 게 제가 지금 메모장만 치우면은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 뒤에 그 배경이 너무 평화로워요 평화로워 평화로워 그래가지고 보스가 나올 걸 막 불타고 막 그래야 된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분위기상 내가 보기엔 좀 착한 애야 제가 보기엔 좀 착한 애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엔 우리 쪽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우리 편이고 첫 번째 영물 두 번째 강령? 뭐 그런 거 같아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물 아니면 강령이야 내 생각에 지금 딱 깨달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영물 강령 그리고 아니면은 NPC야 셋 중 하나야 셋 중 하나 영물 강령 그리고 NPC 셋 중 하나입니다 신규 지역에 NPC일 수도 있어 진짜 NPC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스킬로 코끼리 이펙트 나올 가능성?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고령이면 진짜 양아... 강령이면 진짜 양아치죠 항아리로 나오면 좋지 진짜 와 진짜 여기 귀자 귀자 하나 귀자 항아리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진짜 여러가지 예상이 되네요 스킬로 코끼리 이펙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모탈의 스킬 이펙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거네요 진짜 NPC 신규 지역 신규 지역 NPC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스토리랑 연관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영물 업데이트가 안한지 오래되긴 했는데 확실히 영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강령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뭔가 강령이 좀 유력하지 왜? 강령 아니면 영물이 유력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강령이면 완전 양아치야 영물 최소한 영물이라도 나와야 돼 내 생각엔 강령이면 절대 안 돼요 강령이면 쓰지도 않아 근데 영물은 그래도 쓰잖아요 최소한 영물로 나와야 돼 진짜 나와줄 거면 최소한 영물로 나와야 돼요 강령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 진짜 쓸 데도 없어 진짜로 신규 영물 같은데요 신규 영물 아 진짜 신규 영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강령이면 진짜 욕 나와요 진짜로 내가 처음에는 자연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귀여운 해본 이상 뒤에 그 배경이 원래 보스나 그런 몬스터로 나올 거면은 이 이미지가 원래는 엄청 불타고 막 그래야 돼요 엄청 어둡거나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면은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한 쪽인 거야 귀여운 그 지역에서도 그러면 영물의 가능성이 커요 강령이나 사무성이 숨겨진 제자 설마 사무성은 사실 살아있었다 사무성 사실 살아있고 코끼리가 대폭포에서 사무성 지키고 있어 이 섬에 이런 거 아니야 야 사무성은 사실 살아있어 근데 지금 그 혼수상세 그래서 코끼리가 대폭포에서 사무성 지키고 있는데 이 코끼리가 거묵신급인 거예요 거묵신급 그래서 섣불리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진짜 인도의 뭔가 신같은 거지 가네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코끼리 코라고 생각했던 게 머플러일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모두의 예상계고 코끼리 아닐 수 있어 강령은 낮은 가능성을 본다고요? 강령 진짜 나오면 진짜 안돼요 코끼리? 저는 솔직히 코끼리가 나는 신규 보스였으면 했는데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낮아요 역몰이야 내가 볼 때는 역몰 아니면 NPC예요 진짜 그것도 아니라면 강령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무성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엔 스토리가 진행되려면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사무성 살아남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? 이거만큼 좋은 마케팅이 있을까요? 기운했던 사람들한테 진짜 사무성급 아니면 사무성이 살아났으면 이만큼 유저들한테 좋은 이슈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넉백 삭제됐지 사냥 진짜 겁나 편하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진짜로 진짜 레알 양알병의 제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거목신처럼 태아노랑 친할 수도 그러니까 이제 거목신 있고 거북신도 있잖아요 거북신 그런 신급의 존재일 것 같은데 시비 제자의 가능성도 있는 게 사무성의 스토리상 결계의 달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진짜 그러면 양압형이 양압형한테 뭔가 상처를 입고 지금 응고한 중인 거 아니야? 아니면 사무성의 시신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사무성의 시신으로 뭘 하려고 해서 언데드처럼 살아나게 하려고 마물로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까?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이드로 나오면 진짜 완전 희망사항이다 진짜 희망사항 사무성의 시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양압형 애들이 그 음모를 막는 게 스토리고 아 백리풍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백리풍일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삼국성이 아니라 백리풍일 수도 있겠다 백리풍이 또 떠났잖아요 근데 백리풍 중원으로 떠나지 않았나? 아닌가? 두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고라 원고의 수호신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중정원 지역의 수호신? 코끼리 사무성 살린 용이면 양압형의 친구가 어떻게 되냐고요? 양압형은 서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? 아 진짜 좀 애매하다 진짜로 백리풍이 마교를 세운 사람이다 라고 소리가 많았다고요? 마교의 교주일 수도 있다는 건가? 혹시 백리풍이 흑화해가지고 보스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나중에 착하지 백리풍이 일단 보스 컨텐츠로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겁나 흑화된 상태로 보스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스토리상으로 이제 나중에 착해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런 식으로 짜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? 아니면은 마교 창시자로 백리풍과 양압형 수하들 싸우거나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? 저런 아이디어면? 진짜로 백리풍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그래서 백리풍이 지금 마기 애들 가르치고 난 후에 그 행적이 진짜 안 나와 있지 않나요?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 가네샤가 앙고라 왕국의 소신인데 고령에게 부상으로 당해서 힘을 잃어서 플레이어에게 고령을 다시 복나기 위해 플레이어에게 자연경 전직에 대한 실현을 주는 것 같다 아 진짜 근데 자연경이 같이 나오면 진짜 쩌는데 전체 지도를 보면 북동 북동 극여지대와 극동 괴사지대만 개봉이 안 돼 있다 근데 뭐 지금도 막 그 대포포나 그런 거 안 나왔으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백리풍이 나오던지 그 이번 아니면 그 다음에 백리풍이 나오던지 두개님이 이제 말씀하신 극여지대랑 괴사지대 중에 시비재자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안 나올 수가 없어 거기는 지금 이름만 들어도 완전 진짜 지형 자체가 엄청나게 좀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란 말이에요 마몰들이 엄청 천국일 거야 천국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스토리가 나와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있는 지역 그 공중정원 지역 쪽에 그 좀 그 토대를 깔아놔야 될 거 아니야 토대를 그 토대를 깔아놔야 되니까 내가 보기엔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거 같아 그 개발진들도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좀 뭔가 스토리가 진행돼야 되니까 좀 새로운 NPC가 나올까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영몰 근데 영몰이 나오면 좋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NPC가 나오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가지고 내 희망상으로는 스토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연경보수로 예를 잡고 전직한다 미공기 지역은 청기사 양압형이 있는 황공 황공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궁금하긴 하다 기온 빠져드네 갑자기 아 뭐 아무튼 진짜 여러 의견이 많은데 이제 웬만한 의견이 다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야 첫 번째 어 솔직히 신규 보스는 확률 낮음 확률이 낮고 두 번째 영물일 수도 있다 신규 영물 신규 영물일 수도 있어 그리고 NPC일 수도 있다 신규 NPC 그리고 아니면 강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지역까지 나온다면 NPC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컨텐츠 그 뭐 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연관이 있는 애들일 거예요 애일 거예요 아니면 뭐 이모탈의 강령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신규 지역이 나오고 그 보스가 얘라면은 또 신규 보스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새로운 지역이 또 한 개 나오겠지만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좀 기온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미지에 나와있는 이 코끼리 뭐 코끼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실루엣의 정체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나와보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는 못하고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이모탈 그리고 이 코끼리 뭐 보스인지 영물인지 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있다면 뭐 얘기할 거리가 있다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